영혼, 대체 무슨 셀맛이지? 오르가나 타곤 대세인 타곤, 저도 가보겠습니다 누구의 영혼을 잡아채줄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 끌고 싶은데 유목에 걸렸군 니콘니콘팅 타임이야 저도 사람입니다 난 부처가 아니야 나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아이고 어리야 가자 크라시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자 가자 반 이긴 일차례가 됐다고 아 근데 알리스타 좀 빡센데 알리가 아니네 모르가나구나 2렙 전에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아 아파 간만에 스트레싱 냈다 상당히 간만에 스트레싱 2렙 줘야겠다 2렙 줘야겠다 모르가나 푸시가 너무 빨라 2렙은 주고 하자 딱히 할게 없었어요 발리랑 다 가죠 우동에 2렙 줘야겠다 2렙 줘야겠다 나 퀴하다고 하네 1렙 줘야겠다 2렙 줘야겠다 2렙 줘야겠다 2렙 줘야겠다 아 버블 안좋아 아 쳤는데 큰일날 뻔했어 상승은 되게 좋구요 거의 할 일은 없는데 선픽이라고 또 애매했어요 특히 아이제이션은 별로라서 잡은 이상 이게 보스 1인데 나름 이 질을 아까 원딜보다 훨씬 잘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들이 고축 렅 간다 부스 렅 잘 나이스하거샷! 간만에 한번 터지는구만! 바로 이거지! 이 맛에 쓰레시한다고! 간만에 한번 터지는구나! 입체기동 쓰레시! 이 자식들아 하아...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가 하가리 봉인하면서 게임하기 힘들었네 아 속 시원하다 아 간만에 소리 들으니까 형기증이 계속 바텀 쳐발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거를 기다려왔다고 아 간만에 소리니까 형기증이 나이스! 나이스! 죽여버려 그냥! 죽여 그냥! 빨리! 끝! 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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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샷 맨! 굿샷! 쿨 맨! 간다 내가 간다 이거 죽여 그냥 빨리! 아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냥! 귀찮네! 이킬 좋구요 빨리 킬좀 드세! 내가 먹기전에! 저거 위로한다! 오세구 위로간다! 챌린저입니다! 아 friend 근데 우izing 아 아니 이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돼 오케이 비전 잘 썼다 맞은 게 좀 아쉽지만 맞다 쳐주고요 도가 찌롱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오케이 이득 내가 먹으면 이득이야 서포터입니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간다 간다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아프냐 정글 저 사람 원래 잘해요 멘탈이 좀 안 좋나봐 볼때마다 잘했어 오케이 풀 뺏고 나이스 궁 있어서 탈론이 못 들어오고 있지 건방진 자식 가자 임마 어디가 샘 어그로 맞아주면서 빼줍니다 어그로 맞아주면서 빼줘야지 굿샷 맨 로밍으로 엄청난 이딜 보고있어 이게 바로 쓰레쉬의 플레이 정석이 오 예스 맨 줄뻔했네 나도 좀 뭐 오케이 맨 사형생고 오우 오마일 까아드 알리스타 맨 알리스타 오마이 포킹 카우 포킹 카우 아etera 오졌다 백업 뭐야 이거 탑인데 왓 더 포크 카우 왓 더 포킹 카우 아 깜짝놀렸네 이 자식 욕먹으러 왔나봐요 직질 영어 간지나게 쳐주고요 어휴 조심해라 갑니다 아 미드갔어요 에마씨 아 아깝다 에마씨야 각이었는데 이거 각이 오케 고고싱 가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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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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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누구의 영혼을 잡아채줄까 아오케이 오오케이 찰싹 중국의 미드전글 아주 완벽했어 아주 퍼펙트했다 오지마세요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맨드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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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리네 왜 계속 보세있는거야 저새끼는 저새끼는 왜 계속 보세있나요 왜 탑 아니야 왜 자꾸 보세와 나 빡추네 아 라이더 침대 미치는 속으로 라이스 아 라이더 뭘 잡을땐 야 지워줘 임마 라이더 아 나 쎄다잉 뒤집뻔했네 향수보 맞았으면 아씨 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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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너의 영혼을 잡아채줄까 아리스 따나요 한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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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가지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소새끼 잡아버려 퍽벗 아이씨 포 기임맛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킹 kau 꺼줘! 버킹. kau! made kau! 오! 하고 오도 Two 아! 아! 2등이래 그래도 2등 봤어 아아 정육점에 보내버린다 완전 빡세네 아아 f**king mad cow 어? 안돼 죽면 바로 아 용이 날라간다고 아 빨리 용 간다 아 핑 뭐야 핑 뭐야 핑 야 핑 뭐야 핑 왓 더 포핑 아니 누가 찍었어 나 들어갔는데 아 누구야 들어간 줄 알았잖아 핑을 왜 찍나요 괜히 죽었네 잡아야 돼 아 소빵 맞았어 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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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살았다 통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아리스로 킬 라이드 대머리 죽여 그냥 죽여버려 책만 짜장 날려 핑 안 믿는다 이제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어 누가 찍은거야 갱 들어갔는데 슈ктelen 킬 아후 허리야 왜꼐 하자 아휴 허리야 아구 허리야 퍼탑을 파악을 은은이 미드 가자 내놓으신 분들 충하 지그저께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니까 저도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아 괜히 방송 사람들이 하루 쉬면서 하는게 아니야 이틀에 한 번씩 막 하는게 아니야 빡세 뭐죠 이거는? 아오 노오 속빵 맞았어 노오 아 속빵 맞은게 크다 죽어 이 자식아 야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 새끼들 죽여버려 이득받다 다이브했어 멍청한 놈들 죽여버려 죽여 죽여 아아 죽어도 되는데 자르반 자르반 죽어요 죽여야돼 안돼 죽으면 안돼 죽여 그냥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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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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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큰일날 뻔했네 모르가나 잡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어 바론 가나?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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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빨리 여기 있다 난 이겨야된다 사면패 있어 사면패 난 이겨야돼 탈론 온다 탈론을 위해서 핑을 항상 탈론을 위해서 핑을 항상 죽어 그냥 죽어 그냥 모르가나 온다 탈론을 왜 쓴거야 오케이 살았다 아 라이즈 킬 잘못 때문에가지고 죽을뻔했다 미칼만 나오면 됩니다 미칼만 나오면 돼 미칼만 나오면 돼 오 마이 갓 알리스타 5킬 마오카이가 엄청 망했구요 내가 미쳤다고 그렇긴 이쪽 안공 요즘 아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 아리앜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콧질러 죽여 소새끼 소코치 만들어 버려 뭐야 우리팀 왜 죽어 간다 간다 얘들아 오케이 좋았어 마흡팔 죽였고 없어 없어 그거 없어 없어 얘들아 그거 no 용첸 아직 안 됐어 그거 그림 잡아 있는 거야 있어 있어 용첸 돼 빨리 용먹어 용타임 아주 나이스여 이거 먹어 주면서 아우 바로 바론샷 먹었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바로 바론샷 한다 아주 현명한 친구 용타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 매우 현명한 친구들이야 아이고 허리야 팀파이트 오케이 고고 캔 윈트 오케이 한국어 좀 해주겠어요 이즈 코리안 이즈 타영 샌고 죽여 그냥 이거 죽여버려 소새끼 그냥 소새끼 죽여버려 그냥 이 새끼 건만주 소새끼 쓸모없는 소새끼 같은 오 마이 갓 오 노 탈론한테 다 죽었어 탈론한테 이즈랑 아리가 다 녹았어요 오 마이 갓 탈론 스킬 다 맞았어 그게 좀 컸죠 탈론 스킬 다 맞았어 그게 좀 컸죠 탈론 스킬 한 번만 맞아야 돼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리 자르고 했는데 졌네 잘못 쏴가지고 혹시 타워 앞이라 좀 그래 나이스 나이스맨 나이스 굿샷 이즈리 열고 제발 랜턴 오 마이 갓 아 또 짤렸어 또 짤렸어 자르반 아 들어가지 말지 망했어요 탈로 온다 탈로 아 죽었다 살림 있었는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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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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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기는 게임 아니었어 이제 왜 죽었지 하 이걸 또 뒤집어주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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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가 완성 언제 되지 돈이 안되는구나 라이즈가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코구모가 지금 엄청 잘했어 코구모 이제 코구모야 아 아 알리도 참 잘 컸어 딜이 세요 알리 가 와아아아 망했다 너무 세요 저기 탱커지니 와아 끝난다 탱커지니 너무 세요 노 너무 세 탱커지니 마오카이 알리가 안죽어 우리 딜이 없어 이즈리얼 딜을 못 꺼내고 있어 오 사라갔다 R이 빼고 지금 딜이 없어 딜 없다고 하니까 이즈가 분발하는데 보여줘봐 포킹해 포킹해 포핵을 가게 되었습니다 죽여 죽여 이거 죽여버려 죽었버렸다 아 죽여버려 이 새끼 그냥 와 아따 힘드네 빨리 깨 빨리 이 게임은 제일 좋다 망했다 아 시탈론 아 소빵맞았어 죽기 전에 죽었구요 망했다 와 너무 앞에서 갑축됐어 코구모가 너무 쎄 오케이 코구모가 너무 쎄요 코구모가 너무 쎄라 너무 쎄 코구모가 너무 쎄 너무 강력해 코구모 적당히 쎄야 되는데 갓구모야 갓구모 지금 갓구모 엑제게나 날라갔다 엑제게나 날라갔다 갓구모야 마오카인도 죽지도 않아 못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 안하고 있는데 낚시하고 있어 엘맞죠 렌더 던지자마자 날 무내로 렌더 던지자마자 아 여기였다 여기였다 자리 잘 잡았는데 아리 제발 죽여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리 나이스 암살 아 근데 우리 라이즈 죽었다 안죽어요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와아 탈론 원딜이 너무 위험해 잘 놓치게 됐는데 빨리 가겠다 죽는 반 아 죽는 반